끈을 붙잡고 올라가겠다 이런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득점이 필요한 건 수원이지만 많은 득점이 필요하지만 인천 또한 오늘 승리한다면 자력으로 잔류를 확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명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단히 좋은 상승세를 만들어냈고 사실 이제 지난 경기 1패한 것도 그동안 오늘도 사용하는 4일 4일 포메이션이 아니라 3 4 3을 들고 나왔는데 빠른 전개 시도합니다 수원FC. 위쪽을 잡아서 돌아서 들어갑니다. 위쪽으로 선호FC. yw. 위쪽으로 선호FC했습니다. 2b. 위쪽으로 선호 bleak. 상승세를 stim으로 계산하면 부산이 피부가目입니다. 3b. 4b. 5b. 4b. 4b. 5b. 4b. 6b. 5b. 1대0으로 성남에게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원용연 선수는 여전히 빛납니다. 여전히 돋보이네요. 원용연 선수는 여전히 빛납니다. 이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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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어집니다 김도혁 김도혁 다시한번 박정진 유쪽으로 빠져나왔어요 김병원